네 6월 26일 멤버시룰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이 지금 일단 비트코인과는 디커플링 된 양상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빠질 가능성이 이번 주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디커플링 양상 디커플링 양상이 올해 초부터 비교를 하면 다 조금 강도가 세졌다는 걸 저희가 많이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디커플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크립토 투자자로서는 참고를 하시면서 증시 상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요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예정돼 있고 특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데다가 6월의 마지막 날을 PC 지표가 지금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미국 연준이 지난주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불가피하다는 취지에 사실상 두 번 정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거의 뭐 세기를 박았죠. 세기를 박고 다른 연준 인사들도 돌아가면서 또 멘트를 날려줬잖아요. 그래서 금리 추가적인 인상은 이제 그냥 데이터가 완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보다는 두 배 이상의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슈와 증시 압박 상황 그 가능성들 좀 생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근원 PC도 그렇고 종합 PC도 그렇고 전 년 대비로 보나 전 월 대비로 보나 소폭 다 완화될거나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 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라는 거죠. 전 년 대비로 봤을 때 연준의 목표 타겟 레이트가 2%이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져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해줬다라고 한다라며 최근 들어서는 둔화, 완화가 보여지더라도 여전히 너무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여전히 연준 타겟 레이트의 두 배 이상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둔화가 되더라도 조금씩 완화가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돼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PC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GDP, GDP 확정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확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줄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에게 많은데 일단 우리가 조금 직접적으로 시장에 확하고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개인 소비 지출이 30일에 예정이 돼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와요. 미시간대 역시 30일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27일 그리고 1분기 GDP 확정치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공개가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증시가 빠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반대 방향성을 보이면서 리스크했지 위험 자산으로서의 리스크했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보여질지가 최근 들어서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러시아 내전 이슈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되게 재밌는데 푸틴의 30년 절친이 지금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 상황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체크를 하실 거니까 여기서 다 맥락적 상황과 왜 요리사였던 30년 직의 친구가 이렇게 푸틴 뒤에 칼을 꼽으려고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한테 관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전 이슈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원유 가격이 압박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내전 이슈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다라면 그동안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압박받았던 압박받았던 어떤 원유 가격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좀 어질어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안정적인 흐름세에서는 조금 더 모자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 위에서 자리해주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3만 달러 위에는 무조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잠깐 3만 달러가 깨지긴 했었는데 바로 말아올렸었죠. 어느 정도 매수세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죠. 기술적으로도 2만 8천 달러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고 그때 이제 롱 잡겠다 이런 분석가들도 많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추가로 기술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또 너무 급등했잖아요. 지금 블랙록 이슈가 블랙록의 등판 이슈가 갑자기 시장을 뒤흔들고 비트코인을 백업하는 역할을 강력하게 해주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정도의 조정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워낙 급격하게 일주일 동안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3만 달러 지지가 온전히 지지를 받아줄지 이게 지금 이번 주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켓시우패드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3만 1천 달러 이상을 유지해주면 3만 2천 4백 달러 그리고 나서 이쪽 저항 구간을 소화하고 나면 4만 달러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만 9천 5백 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2만 7천 1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 좀 약간 기술적인 차원에서 아래 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장 뭐랄까 드라이하게 지퍼붓 주는 분석가라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캡틴 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데일리 차트거든요. 데일리 차트에서 이게 지금 블랙록 이슈가 확 밀어올렸잖아요. 확 밀어올리고 나와서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3만 3천 8백 달러까지 단기간으로는 충분히 갈 거다. 그래서 또 다른 강세 랠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서빈 지린님 감사합니다. 네 마이클 반대 포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3만 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동시에 3만 1천 달러에서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저항이 계속 확인이 된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2만 9천 5백 달러 또는 2만 8천 6백 달러 가능성이 있다. 나는 여기서 롱 잡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마이클 반대 포패도 그렇고 라켓 쥬페디에도 그렇고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장 진입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이제 블랙록 이슈를 얘기하고 있죠. 블랙록 퓨델리티 등등, 발키리 비롯해서 등등이 지금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조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제 파도에 탈 준비 지금 돼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고 가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지금 이번에 블랙록 이슈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게 곧장 기관들의 대거 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된다라면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통로가 문이 제대로 깔리는 것이다.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히 휘델리티 말할 것도 없고 위스턴 트리도 그렇고 발키리도 그렇고 다 이 시장에서 또 월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포인트들은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거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재밌더라고요. 1년 이상 휴면 상태인 비트코인이 매일 지금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대비 그러니까 FTX 사태 때 2만 달러 밑으로 빠졌을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2배 상승을 한 건데 1년 동안 비활성 상태의 비트코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만 개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지갑 수가. 1년 동안 휴면 상태 계속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매매도 안 하고 그냥 홀딩을 하면서 있다라는 거. 이게 뭐를 의미할까? 그러니까 지금 안 판다라는 거죠. 지금 스트롱 핸드들은 모아가면서 홀딩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비트코인 반감기 프리헤빙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헤빙에 대한 기대감의 어떤 시장이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역사적인 과거를 반복한다라면 역사의 반복성이 이번에도 입증된다라면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의 어떤 반등 내년 4월 반감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2025년 하반기 새로운 전고점을 바라볼 수도 있을 그때까지 이런 스트롱 핸드들은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고. 네 메타이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건 크리 캐피털 마크 유스코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까지 비트코인 랠리 계속 될 거야.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 계층 화폐 베이직 레이어 화폐로서 자리를 잡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인데 지금 약간 돈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금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체크포인트로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 핸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스커틀랜드 엘렉티카 매니지먼트의 창업 파트너일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의 금리가 5%까지 인상이 된다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금리는 20%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비트코인의 시총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앞으로 지금 대비 3배, 3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3배 올라간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지금 시세에서 3배, 3배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10만 달러 돌파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번 강세지안 끝물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들 그랬죠. 2021년 연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찍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플랜 B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빗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 플랜 B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석가들 엄청 많았죠.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다가 요즘에 다시 입을 털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의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근 상황에서는 뭐다? 블랙록이다.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월가의 대형 돈귀신들. 돈에 환장한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 아주 큰 우리 돈으로 1경원 넘는 돈을 주무르고 있는 블랙록이 왜 지금 타이밍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한 걸까?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죠. 특히 이제 홍콩에서는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연내. 연내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고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반드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중국 메타죠. 중국 메타. 그리고 지금 해외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부쩍, 부쩍 기술적인 분석 결과를 많이 내놓고 있는 게 비체인이에요. 비체인. 왜 그런 걸까? 기술적인 현물.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너무 눌렸기 때문에 반등할 거야. 이런 1차원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중국 메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중국 메타. 중국이 특히 올 여름에 브릭스 정상회담 때 어떤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특히 브릭스의 리절브 커런시, 브릭스 공용통화, 이게 또 CBDC 기반,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강화, 브릭스 권역에서. 그래서 브릭스 경제권 내에서의 어떤 크립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가 어떤 방식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도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작년에 그걸 처음 띄운 게 푸틴이었죠. 브릭스 공용화폐가 필요하다. CBDC 기반이라고, 그러니까 CBDC가 아니고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후 시점에서 러시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로 국경 간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도 아무 문제 없이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뭐다?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 결제더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일본도 무서워요. 지금 아시아권역에서, 우리가 어제 짚어봤죠. 싱가포르의 상황. 싱가포르가 이번에 왜 리플에 대해서 규제 승인을 하면서 정식으로 규제받는 20개 기업 가운데 하나로 리플을 선택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싱가포르로 그러고 있지. 홍콩이랑 같이 서로 지금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라고 막 지금 날세우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 일본이 또 요즘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본 국세청이 이번에는 기업이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 감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30% 빼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연말에 평가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특정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연말 시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사에서 발행한 코인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지 여부 양도를 할 수 없게끔 기술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신탁 재산으로서 조건이 충족하는지 여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감세 30% 빼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리고 있는 빅픽처는 무엇일까? 이것과 더불어서 일본에서 지금 암호화폐 크리프터 영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진입해 있는 기업 SBI잖아요. 그런데 SBI가 리플에 지금 리플 초기에도 가장 규모가 큰 외부 투자자였고 지금도 외부 투자자로서는 지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리플의 든든한 사실상의 후견인 후견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SBI가 전폭적으로 차세를 블록체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일본 일본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SBI 회장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XRP를 사용할 것이다. 지금 SBI 계열사 중에 하나는 보너스로 XRP로 주고 그래요. 그리고 뭐죠 그거? 배당금. 배당금도 XRP로 지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어떤 이런 상황들 이제 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시아의 어떤 크립토 영역 확장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의미 포인트가 크다. 이렇게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마케팅팀. 저 이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보고 현우태스입니다. 현우태에서 너무 비트코인 마케팅팀. 사실상 제닛 옐런을 비롯해서 라가르드, 파월, 제이미 다이먼, 공화당의 멍청한 의원들 그리고 쭈꾸미, 게리 겐슬러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비트코인의 마케팅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재밌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되게 비판적인 조롱 해악인데 풍자와 해악을 담은 어떤 이런 밈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늘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그런 분위기적인 맥락과 뉘앙스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